자 주주님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으니까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요? 장 마지막에 굉장히 큰 상승 나와주면서 모든 지표들이 상향을 가리키고 있고 굉장히 좋은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HD 현대마린 솔루션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몇 개 있죠? 뭔가요? 바로 MSCI 편입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SCI 편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입되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죠. 많은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이러한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상당한 대형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모건스텔리에서 인증을 한다라는 거죠.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뜻인데 지금 현재 우리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을 하자마자 이러한 과정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신규 상장이 되자마자 이러한 MSCI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자 게다가 지금 전망 이러한 전망 자체가 너무나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HD 현대의 부회장이 몇 주 매수했어요. 11만 주 매수한 것이 이미 공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장래 매수를 한 거는 처음이에요. 유래가 없다. 최초라는 뜻이고 책임 경영의 의지가 매우 매우 확고한 상태다.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현재 이 시왕. 시왕이 어떠합니까? 조선업의 뭐예요?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조선업 현재 조선주 대장주 3사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역대급 호황인 상태다.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슈퍼사이클이란 게 뭡니까? 왜 나오는 거예요? 선박의 교체 주기를 의미합니다. 교체 주기가 현재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선박의 수명 대체로 몇 년입니까? 아시나요? 15에서 20년 정도입니다. 이번 2024년부터는 그 15년의 날짜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 관련 주들이 어마어마한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선박에 온실가스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또 HD 현대마린솔루션은 그러한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뚜렷한 회사다라고 유명합니다. 이미 유명해요. 업계에서 여러모로 마린솔루션에 굉장히 유리한 영업 환경이 현재 완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열사 그룹의 이 부회장까지 HD 현대마린솔루션을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슨 상황이에요? 기관에서 기관에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사실상 이 주가를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매수가 첫날부터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고 수급,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다. 무조건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수익을 보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우리 주주님들 20% 정도 큰 수익 좀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상 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상장주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저는 사실 놓치기 정말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루의 변동폭 이 20% 정도는 진짜 우리 마린 솔루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굉장히 좋은 지금 시세차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꼭 조심하시고 제가 좋은 매수 그리고 매드시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까지 PPT 자료까지 만들어서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HD 현대마린 솔루션의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무려 이번에 2,300억 이상 써서 어떠한 기업들 3가지 총 인수할 거라고 M&A 할 거라고 기업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뒤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집주에서 봐시고 꼭 좋은 수익 이번에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확률이 높은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대체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할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끔씩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석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냐? 네가 그렇게 잘 맞추고 모든 걸 다 맞추냐? 네가 뭐 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손실을 볼 때가 있고 100% 모든 걸 맞춰드리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는 아직 너무나 많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세계 1위 부자 당연히 아니겠죠. 워렌 버핏도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국내에서는 꾸준히 월간 수익률 1%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제가 1% 안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도 제가 아직 1%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 8일 기준으로 겨우 이제 3% 안에 좀 들었네요. 저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직 시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꾸준히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계속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문자로 꾸준히 보내드렸죠. 제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로 매수하셔라 아니다 매도하셔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두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현대 현대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20% 정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 간단하게 좀 얻어가시죠. 진짜로 축하드리고 저보다 당연히 수익률이 좋고 그냥 단순히 정보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영상만 보셔도 충분한데 저의 도움이 진짜 조금이라도 필요하시고 조금이라도 수익 좀 알아가고 싶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빠르게 매수 혹은 매도시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수익 안전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받아가신 뒤에 이렇게 수익 받아가신 뒤에 우리 주주님들 감사하다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해 주시면 정말로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수 가능한 종목도 바로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번에 마린솔루션 2300억 이상 써서 어떠한 기업 3가지 M&A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AS 사업부 또 인수하겠다고 직접 공시를 했습니다. 2025년 무려 300억 써가면서 어떠한 기업 하나 또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이 M&A 관련해서 인수될 종목 3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300억짜리 하나 그리고 선박 관련 회사 579억 써서 인수하겠다. 그리고 설계 회사도 483억 써서 인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대형주가 인수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가치 자체는 정말로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HD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주 그룹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할 회사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주세요. 제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과거에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그룹 차트였거든요. 세종 메디칼이라는 그룹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사실 가치가. 근데 이 가치를 떠나서 차트만 조금 보여드리자면 1차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매집봉의 흔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을 세력들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세력들의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들은 가격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엔 어마무시한 가격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저점 대비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세종 메디칼이 이랬는데 이번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 회사의 차트가 바로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종 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 공격적인 매집봉 흔적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구요. 하락형 매집도 꾸준히 보여줌과 동시에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 준비 이미 끝마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상승은 조금씩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가 또 어떤 시기에요? 지금 마린솔루션 상장 시기와 겹치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시기와도 겹쳤고 인수 준비까지 이미 끝마쳤잖아요. 무조건 큰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진짜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시게 도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꼭 좋은 수익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매수 그리고 매도 혹은 대응 전략 같은 거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현대, 현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필요 없고 이 인수 종목들, 인수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보내드릴 거고요. 현대와 그리고 매집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현대와 매집 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주님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대신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